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각적인 사운드로 우리 집을 채워줄 탑5 사운드바 스피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5위에는 유맥스 우퍼 내장형 전격 80W 블루투스 사운드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파워풀한 80W의 출력으로 집에서도 강력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 우퍼와 블루투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깔끔한 설치와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4위에는 보세 스마트 블루투스 사운드바 300블랙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보세의 특유의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하며 스마트 기능으로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도 공간을 세련되게 연출해줍니다. 3위를 차지한 보세 TV 블루투스 사운드바는 TV와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먼저 이 제품은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로 TV 시청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다른 기기와도 쉽게 연결이 가능하답니다. 2위에는 앵커 사운드코어 인피니 프로 120W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120W의 강력한 출력과 돌비, 애트모스 기술로 영화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크리스탈 클리어한 고음과 깊은 베이스를 경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1위에는 수안티 홈시어터 아크기능 탑재 100W 딥베이스, 서브우퍼 내장 블루투스 스피커 사운드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홈시어터를 구현하는 강력한 100W 출력과 아크기능, 또한 딥베이스 서브우퍼가 내장되어 있어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까지 갖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운드바 스피커들은 모두 품질과 성능 면에서 우수한 제품들입니다. 각 제품의 특징을 살려 최고의 사운드를 경험해보세요. 이상으로 탑5 사운드바 스피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좋은 음향을 선사해줄 이 제품들 한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